빨통으로 없앨라 그랬더니 여기가 맞지? 빨리 애들이 너무 조용하네 이 맵은 이렇게 빨통이 많은데요 안 죽네 아니 뭔 다 샷건이야? 1레이트 어? 이상하다 마닥 써야되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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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는 아 히힛 히힛 어딜 막아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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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있네 히힛 히힛 어 누구 왔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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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가 아닌데? 어이 씨발 왜 이렇게 안죽을 컴퓨넌스 컴퓨넌스가 이렇게 안죽는데 안샷을 두 번에 맞은 건가 꽉 박스 없니? 아 블록 끌어먹었구나 샷건이야 왜 자신감 있게 들어 통을 좀 줘봐 어디 네크로맨서로 살려보시지 몇 명이 오는거야 아 기어다니는데 아 아니 미친놈인가 아 아 씨발 아부토마 아 아부토마시였어 아 아까 아까 아니었는데 뭐지 애들 왜 이렇게 자살하고 애들 왜 이렇게 자살해요 어 뭐야 누가 있었어 아 아 건물 밑으로 왔었구만 아부토마시를 어떻게 잡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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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아아아 안돼... 한 명이 남기는 했어야지 발소리 드디어 써가지고 어? 멀어졌어 아까 어디서 맞은 건 줄 모르겠네 폭발 탔는데 저게 아 왜 작업 쳐 어? 자살했다 내 병신이 어디서 쓰는건가? 아 깝쳐 이 점 채우고 저거 살래다 한번 죽일거라 시간 태울거에요 아 떨렸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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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와요옹 아 나 반응이나 해볼까 왜 거리 벌리고 오질 않아가지고 어 얘 어디갔어 크랩이나 더 먹어보지 얘 먹었구나 하나가 자살하는 애구나 왠지 이런거 깔아두면 밟아서 뒤질거 같은데 왠지 왠지 아 아 이해 안 맞다 어라인 애끼야 까불고 있어 뭐하냐 아드라고 쓰는거야 뭐 살려 너네 내가 일단 다이너마이트로 지우고 살릴거야 지우고 먹었다 담보 너 밑에서 혼자 뭐하고 있냐 너 혼자 쇼하고 있어 도잉 아니 함정으로 못잡고 세이라 나 활로잡았네 다이너마이트로